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와 같이 놀라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7번째이자 고난수간 종료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308명의 학습세례를 받는데 학습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특별히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또 별관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말씀의 깊은 신비가 은혜의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폭포수처럼요 오늘 제가 시간적 제한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편, 22편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10편, 22편이 오늘 마태복음 27장하고 그대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놀랍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할 때에 다윗을 보고 다윗은 예언자다 다윗은 선지자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10편, 22편의 이 말씀이 너무나 예언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하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 다윗은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도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위해 토해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 천 년 전이에요 언제라고요? 천 년 전에 이 말씀을 한 것이 이게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50년도에 저희가 북한이 남쪽을 침범했잖아요 남침했잖아요 누가 또 북침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북침이냐고 그러니까 북한이 침범한 게 북침이다 이러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북한이 남침을 했어요 남침을 남침을 했는데 그걸 천 년 전에 천 년 전에 언제냐 고려시대 초기죠 고려시대 고려가 918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고려시대 초기에 천 년 전에 고려시대 초기에는 어떤 사람이 1950년, 천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는데 철탱크가 가고 철탱크 그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 타고 다닐 때는 그리고 비행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큰 새가 날고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씩씩하게 다시 한번 회복이 돼가지고 막 발전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막 다니고 그리고 강남에 이 테란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다 이러면 이런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누가 예언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20편을 보는데 특별히 다윗의 입을 빌려가지고 예언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야 아멘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이라 그 증언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증언이 뭐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예수님이 간증하시면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간증하시면 그게 최고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최고의 간증이 오늘 다윗의 입을 빌려가지고 10편, 20편에 나와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10편, 20편 1절 뭐라고 되어있느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뭡니까 버리셨나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함께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딱 똑같이 이렇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니까 막 주위가 본접하고 그러는 십자가상 그 고통을 시기에 사람들이 엘리엘리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10편, 20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제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암흑이 왔어요 그 얘기예요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하기 전에 그 애국의 흑암의 재앙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과도 비교한 데는 깜깜함이 그건 일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혹한 그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깜깜한 암흑이 왔어요 그래서 낮에도 불을 짓고 갑작스러운 밤이 와가지고 밤에도 불을 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흑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여 하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니까 그 이 버리심은 예수님 육신적으로 고통당해가지고 어렵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성자 예수 그로서의 하나됨 완벽한 펠로시 완벽한 교제 완벽하게 끈끈하게 하나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한꺼번에 총 주님께 몰려가 있으니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내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극심했는지 같이요 나는 벌레여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벌레는 어떻습니까? 벌레는 사람이 밟으면 밟는 거고 차이면 차이는 거고 그거는 뭐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7절 8절에도 뭐라고 나와있느냐 7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경멸받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9절에 그대로 또 나타나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했다 이 상황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해달라 직접 돌아가신 천년 뒤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의 고난을 날 것으로 천년 뒤에 그대로 정치하게 치밀하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그래서 우리는 아하 10편 22편과 마태복음 27장이 이렇게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12절 13절에 10편 22편 12절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 다음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10편 저자인 다위선 대적들을 황소로 비유하고 황소처럼 위협적인 사자처럼 찢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수준이 어느 정도 극치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뭐냐 계속 14절 15절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당하신 고난의 내용을 천 년 전에 다위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다위시 하는 고백이에요 같이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아 내 뼈는 모두 어그러졌었고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레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죽겨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뼈가 십자가의 고통이니까 이어서 있는 동안에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는 거죠 밀랍 같아가지고 다 녹고 그 다음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끔찍한 목마름을 느껴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육실에 몸을 입은 분으로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극치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0편, 22편, 16편, 17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축해 십자가 처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십자가 처형에 대한 묘사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개들이 나를 애호사스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17절 다함께 내가 내 모든 뼈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그들이 나를 주모하여 보았다고 그랬어요 암여배 때 어떤 분이 나가면서 아, 목사님 나는 10편, 22편이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 제대로 이렇게 지연들 난 꿈도 보고 정말 몰랐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기에는 십자가의 형태로의 고통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형법은 돌로 쳐맞아 죽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뭘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예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개들이 애호사었다 수족을 찔렀다 이 구절은 그 시대의 언어로서는 설명 안 될 정도로 내용이 너무 나중에 보니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개들에게 둘러싸였다는 말은 뭡니까?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특별히 로마인들을 향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죠 이걸 보고 이 시편 저자가 이방인에도 예언을 하는 것이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이 뽑는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발치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마토봄 27장 35절에 같이 보죠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전체를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 두 번째 버림받은 고통의 처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고통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은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가 주는 깊은 충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냥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이 처절하게 버림받은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처절한 고통을 더 많이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좌절이 있지만 그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I am not forsake you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이라 이걸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주님이 버림받은 고통의 수준이 어떤지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흔히 예수 안 믿는 학자들 그 다음 예수님 모르는 신앙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예수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찌하느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네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육신의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숙하기 위해 겪었던 처절한 영적 고통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육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대단했습니다 찢긴 상처, 가시 멸류관, 못박힘, 온갖 선대, 멸시, 조롱, 침뱉음, 뺨맞음, 극심한 구력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벽한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 느낀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는 교통이 끊어져 버린 적이 없는데 성자 예수 그루소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순간만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은 모든 죄를 다 짊어 가셨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했을 때 갖는 영적 고통 그것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극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고백하는 그분께서 그 시간만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관계가 단절되신 고통이에요 이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고뇌의 외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오죽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고 난 다음 피조 세계에서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완벽한 어둠이 덮어버린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둠이 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완벽한 고통에 대한 하나의 상징 그 고통에 대해서 10편, 20편, 19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설명하는가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들에게서 계속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아멘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위선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칼에서 건지시며 칼은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고 개의 세력에서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들소의 불에서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동물적인 동물의 언어를 썼겠죠 자 우리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의 이 극심한 고통은 우리가 당할 모든 극심한 고통과 저주를 과거와 현재 미래에 수많은 인류들 오고 가는 인류들의 모든 것을 짊어지는 극심한 고통, 영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고통은 그걸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 고통으로 인한 결과가 온 우주와 지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놀라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여러분들이 합동했는데 왕의 모든 끝이 여와를 기억하고 뭐예요? 돌아오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 함께해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나라는 여와의 것이오 여와는 모든 나라의 아멘 이 주님이 당하신 영적 불리의 고통을 이해해가지고 더 이상 주님이 버림받으셨으니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깨닫는 나라마다 깨닫는 개인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은 글로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의 진리에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저 무학한 시골의 할머니도 저 가난한 달동네의 청년들도 무슨 일이 보내지는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우주적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나만 내 배만 두드리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For Him and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눈이 열리게 되고 이 상황에 꿈을 갖게 되고 이 상황에 사면을 갖게 되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부활의 예고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앞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10편, 22편, 29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하는가 또박또박으로 같이 보고 이거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준 축복을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29절, 30절, 31절을 크게 본당, 별관, 방송에서 들어오신 분들 다 함께 내 것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신비한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29절부터 또박또박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다 함께 와서 그의 공의를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버림받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복음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믿을 때에 주께서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들을 주님이 이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10편, 22편을 거의 다 빠짐없이 해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받고 버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미리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고통받으신 예수님은 세 번째 고통받으신 예수님은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능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하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고통 등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든지 평균 100분의 1이 지금 암환자입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에는 1명이 암환자고 1000명 모이는 교회에는 지금은 10명이 암환자고 수많 명이 모이는 것은 수백 명이 지금 현재 암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예배하고 다음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 암환자들을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병력 같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 받치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 제대를 받칠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겨나갔어요 들소, 사자, 개들 하나가 찢겨나갔어요 또 그 받쳐질이 순종함의 받침을 받는 그 아들 이삭도 그 가슴이 찢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10편, 20편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니,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의 가족, 영적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적 가족의 참된 고통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엘리 위젤의 말씀을 드렸나요? 엘리 위젤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통을 지나고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내용을 전 세계 교인들에 나누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의 대학살 중에 살아남은 사람의 얘기예요 어느 날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나이 든 유대인과 젊은 유대인이 교수용을 당하게 되었어요 많은 유대인들 보고 가서 참관하라고 그랬어요 참관하고 있는데 나이 든 유대인은 교수용을 당하는데 교수용 틀에서 금방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젊은 유대인은 교수용에 올라가서 목숨이 젊으니까 빨리 끊어지지 않냐고 대롱대롱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게 매달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파서 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교수용을 당하면서 죄 없는 젊은이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교수용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은 어디 계시냐고 그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대롱대롱 고통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저 교수용에서 고통당하는 젊은이와 함께 계신다 고난받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사고와 인식 체계를 뒤엎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만으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만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깊고 깊은 진리의 신비가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득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간절히 필요합니까?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사랑의 교회도 지난 46년간 그냥 만만하게 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우는 것 자체가 수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할 때 자녀가 밤새도록 아프도록 그냥 두는 어머니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자녀를 간호하면서 그 자녀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제 형제들이 있는데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그런데 제 동생들 가운데 하나가 어릴 때 교회 마당에 좀 놀다가 언덕에서 떨어졌어요 교회가 산 중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뭐 보니까 떨어졌는데도 저번 밑으로 떨어졌는데도 그냥 괜찮은 것 같다고 놔뒀는데 아주 6개월 지나니까 능막 결혁이 돼가지고 폐를 낳아 5살짜리인데 폐를 낳아 절절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큰 어머니가 그러니까 온 집안에 어머니가 1년 내내 그 아이를 살리려고 제 동생을 살리려고 저는 걔를 내가 한 6살짜리 살니까 걔를 업어서 제가 키웠어요 내가 그렇지만 내 동생은 형이 입어서 키운 거 잘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서 그때가 소리하고 있는데 저는 업어서 키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데 어머니가 맨날 고통하는 어머니가 눈물로서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그 큰 수술을 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 순간에 아이를 살려보려고 참 어머니가 고통하고 고통한 내 어릴 때 그걸 3년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2년 내내 고통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저는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당하신 하나님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초월적 슈퍼스타가 되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시고 고통당하는 자들 희생당하는 자들과 함께 함께 고통을 겪으심으로 그 고통과 상처를 통하여 고통받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승화가 되어 가지고 요한계시로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수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사회 53장에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스 2장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노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넘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받는 여러분들 오늘 주일 내부에 오신 모든 성도들 10편, 20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편의 아내의 손을 잡고 오신 분도 혹은 어쩌다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복음의 질의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고 방송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나는 예수 그로스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고통을 오늘 그림처럼 설명하는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저주와 고통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대신 당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저는 압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분들, 권력자들, 대단한 지성인들 대단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랄지라도 끝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마지막 자기도 자기 몸을 강수를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믿는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한 생일을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간증을 들었고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인데 사랑의 교회 세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간증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이 간증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오늘 장상경 자매님 37세이신데 이 시간에 나오셔서 간증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남울도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유치원 추첨에 떨어져 교회 부설 성교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교원 일요일은 교회에 갔습니다 종교가 두 개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중학생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공부와 대학을 핑계로 주님과 멀어졌을 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알게 된 시댁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본 시할머니는 앞뒤도 웃지 않으시고 제 눈을 맞추시며 이제 방황하지 말고 교회로 돌아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 식구들로부터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소리만 듣고 컸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니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그 후로도 6년을 허비했습니다 나는 천국 기차 타고 먼저 갈 테니 꼭 주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시할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교회를 4년 다니다 코로나를 맞아 긴긴 방학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갑작스러운 친정아버지의 폐암일기 판정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스스로 완치된 아버지를 보며 감사도 기도의 간절함도 잊었습니다 그러나 완치라고 믿었던 친정아버지는 2023년에 재발해서 폐암 3기 시아버지는 폐암일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저를 뒤흔들었고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교회는 나가지 않는 남편이 죽을 듯 지하로 꺼지는 저를 보고 교회 가라 당신의 마음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말 아득히 오랜 기간 만에 교회에 다시 첫 걸음 한 날 홀로 사랑의 교회에 안아주심에 본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며 펑펑 울었습니다 두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새가족 모인 마지막 날 주님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고난 끝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라며 반항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제가 쓰일만 하거든 가족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가를 듣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듣기 싫어도 거실에서 같이 보고 들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도 참여했습니다 다락방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석책을 구매하며 다락방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족들 입에서 교회에 미쳤냐 신학 공부하냐 예수쟁이 다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에 봄특세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상암에서 열리던 빌리그레암 전도집회와 가을특세 또한 전참했습니다 가을특세 3일 때쯤 그때도 교회에 출석 안고 있던 남편이 엄마 얼굴 요즘 너무 좋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예 단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성령 마사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버지들을 챙기는 병원 일정 속에서도 제 얼굴은 생명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었나 봅니다 지금은 저와 남편 두 아이 모두 주위를 꼬박꼬박 지키며 밤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 속에 웃고 울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 가정뿐 아니라 두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믿지 않았던 친정아버지는 항암 6회, 방사선 30회를 견디시며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교회로 발걸음하려 하시고 교회에 상처가 가득해서 멀어지신 시아버지는 반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0년 만에 상처 주신 그분과 화해하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가족 모인 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이고 싶다는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눈물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절하심에 감사도 배우고 눈만 뜨면 욕심으로 죄를 짓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짓습니다 다락방, 작년에 배운 큐티스의 문화 구약파노라마, 신약파노라마 오래 배우고 있는 교리대학에서 저는 더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단임 목사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의 말씀 시리즈를 통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저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주의 기쁨으로 설레임 가득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편찮으신 아버지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염려의 바다에서 요동치는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저도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